지금부터 최소한 이 질문에만큼은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왜 이거 하나만큼은 단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남편 이거 하나만큼은 고치자. 이건 조금 조금 좀 불편하다. 남편은 보셔서도 알겠듯이 단점이 없어요 사실. 어딜 봐서 안다는 거예요? 다섯으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고서도 항상 퍼져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 서로 긴장된 상태로. 그래서 한참 잘 예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나가려고 콘솔에서 이렇게 앉아와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액션! 하고 소리가 그런데 제가 잡았다 드디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게 방귀를 전혀 안 꼈다는데 그러세요. 일부러 입으로. 그래서 그 자체에는 그냥 랩을 하는 거예요. 비트박스는 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딱 순간하고 비트박스 연습하는 것처럼 근데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얼굴도 뜨거워지고 첫 바구 틀 때 원래 그래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정혜 씨가 이거 하나만큼은? 있어도 말을 안 할래요 아 있는데?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를 제가 단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쪽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반대로 싫은 얘기했기 때문에 또 반대가 되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까? 차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의 단점이 혹시 있더라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안 보여요 정말 저한테는 완벽해요 한 차례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연애하면서부터 우리 남편은 항상 시종일관 직선이에요 하아 지루하겠다 그죠? 하하하하 미미 미미 심심한 사람 하아 질리는 사람 질리는 사람 하하하하 농감입니다 농감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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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요? 예 아주 대표적인 거 말해줘 말해줘 예 할 수 있어? 난 못하지 자 박수! 하하하하 토마토